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제사를 깎아먹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언택지 비즈니스 모델은 강화되는 게 확실한 부분이고요. 설사 진화되더라도. 자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강웅보센터장입니다. 오늘 또 우리 김필수 교수님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킥보드 얘기도 좀 해주시고.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킥보드 하게 되면 우리가 공유 모델이죠. 그래서 탈 것에 공유 그래서 자동차라고 얘기하면 카쉐어링 라이드 쉐어링 부터 시작해서 일단 모빌리티에 대한 쉐어링 쪽 공유 모델에 대한 공유하는 것 같아요. 또 자전거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죠. 그렇죠. 자전거 공유 모델 또 예를 들어서 초소형 전기차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대한 공유 모델 이런 것부터 아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건 일반 자동차 모델 같은 경우는 공유 모델은 우버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쫓겨나듯이.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공유 모델에 대해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 그러니까 국내 자체가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타다 모델까지 죽일 정도였으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타다 모델 죽을 때 보면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저도 가입자 중에 그 중에 한 명인데 사실 택시도 타지만 타다 같은 것들도 간혹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장점이 컸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기사분들도 엄청 친절해 주시고 교육이 잘 되어 있으셔 가지고. 맞습니다.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커리어 우먼들이 야간에 운영할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도 제대로 받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차 안이 넓고 깔끔하고요. 또 기사분들이 말을 안 겁니다. 절대로 말을 안 걸어요. 불편하게 느끼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철저한 이런 부분을 안심하고 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타다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는데 이 모델을 정부에서 불법이다라 가지고 결국 죽였거든요. 그래도 좀 이렇게 막 보이는 건 또 뭔가요 그건 타다 에어라고 해서 모델이 타다 이 모델이 타다 베이직이라는 모델 이에요. 이 모델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만 명이 가입되었던 우리가 시비 린스 카니발을 이용했던 게 일반 타다 베이직이고 타다 에어나 타다 프리미엄 같은 거 세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공항만 갈 때 이용하는 일종의 지금의 여객 운수법 범위 내에 들어가는 법적인 구성력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건데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다 베이직은 제가 자아를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언론 에서만 접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타다가 택시처럼 이렇게 어플로 불러서 나의 목적지를 가고 기본 택시비보다 약간 비싼 비용을 낸다. 그러나 친절한 서비스 랑 여러 가지 넓게 쾌적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운전자분들이 이제 확인된 운전자가 많아서 신분 에 대한 확신하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놓 습니다.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휴대폰에 앱을 깔아놓고요. 내릴 때 비용을 따로 카드 줘서 체크를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해서 다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법적으로 못한다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택시 기득권 세력들이 압력과 그런데 택시분들 상생하는 구조도 정부가 좀 현명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요. 분명히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우버 같은 경우가 거의 10년 전에 뉴욕시에 진출할 때도요. 굉장히 반발이 커 가지고 그때 택시 기사분들이 한 3명 정도가 분신사사였어요 미국 도. 엄청난 반발이 컸죠. 그런데 미국이나 지자체나 아니면 지국 정부에서는 우버 같은 것이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우버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다양하게 해 준다는 측면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모델까지 공유 모델이 나왔냐면 미국에서는 내가 차를 살 때 차를 100% 현금 주고 사는 사람보다 활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 가지고 매달 활부금을 내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차를 끄는 게 아니라 2 3일 동안 차를 끌지 않는 경우에는 옆집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 사람이 쓰고요. 그 비용을 합리적인 가격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에. 보험도 다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구축이. 그래서 주말에 쓰면 그 비용을 받아서 그 비용을 받아서 자기가 활부금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옆집에 내 차를 빌려줘서 비즈니스 모델을 할 정도로 그렇게 활력소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입은 서로 쉐어를 어느 정도 기준에서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의 선택폭이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가면 무작정 우버부터 부르잖아요. 저도 뉴욕에서 5박 6일 동안 우버를 단 하루도 사용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버가 그만큼 편리하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타다 모델이 국내의 법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는데 이 모델을 사실 정부에서 죽였다는 게 좀 안타깝 고 이게 중소기업에서 조금만 학고 방에서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 때 이미 국토 교통반이나 이런 데서 의견 조율 을 하면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진행 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되어서 싹 씻은 형태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 느끼는 부분도 많다고 볼 수가 있어서. 택시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밥을 지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미래의 어떤 먹거리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내가 그렇지 않아도 해외에 비해서 구제 일변들이 포지티브 정책 규제 속에서 사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로 ceo가 부임을 할 때 부임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 형사처벌 정의 3천 가지가 넘는 데입니다. 깜빡갈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 정도로 규제 일변도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타다 모델 이 100%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열어주면서 동시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택시업계잖아요. 그럼 택시업계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이용한다든지 언택트 방식을 쓴다든지 해서 지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정부나 지지해서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력을 키우는 생각을 먼저 해 주고 그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유경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두 개를 만들어서 같이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택일은 소비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왕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타다가 죽으면서 국내는 공유모델 은 10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객운수법 내에서 규정도 강화되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넘어서 누구도 시도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나오기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도 미국 우버에서 연락 많이 왔어요. 국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 자기네가 비즈니스 모델로 안 하고 일단 국내 대한민국의 문화적 특성에 맞춰서 일단 우버가 기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모델 할 수 있는 걸 자기는 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안 하고 일단 다양한 우리가 모델이 앞서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제시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한민국 시장이 앞으로 큰 시장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당장은 비즈니스 모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아쉬움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타다가 한 번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유모델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메인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분야는 상당히 수그러드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고 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 같은 일명 이제 전동 자전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동 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이제 도래에 활성화 되고 있는 시기가 국내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메인은 공략을 못 하고 사이드만 공략하는 상태죠. 그렇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진국이나 글로벌리하게 보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플랫폼들이 정말 글로벌 회사로 막 발도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놈의 정책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데 그게 교수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풀릴 거잖아요. 풀리는데 풀리는 기간이 너무 늦다는 거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후진국들도 사업모델이 돼서 동남아가자 가보세요. 그래비라는 모델 있죠. 싱가포르 본사에 있는 그래비라는 모델이 섞어나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지금은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유에 대한 것들이 주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그래비라는 모델이 금융 이라든지 다른 물류라든지 다른 분야 에 다 진출했어요. 배달 분야 음식 배달부터 물류에 대해 진출해 가지고 굉장히 사업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후진국에서도 전문학적으로 주식 자체가 웬만한 자동차 제작사 부터 크게 클 정도로 성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싹이 튼 거 다 밟아버렸기 때문에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비해서 10년 후에 풀린다. 10년 후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은 의미가 없고 도리어 그때 풀리게 되면 외국에서 입증된 모델이 쏟아들어오면서 다 먹거리를 다 쥐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쉽죠. 자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계점이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법이 규제일변대에 포지티브인데 법이 없는 내용은 정부에다 유권해석을 물어봐야 돼요. 이거에 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요. 정부에다가 거꾸로 사각지대를 가르쳐 주는 꼴이 되는 거야. 없는 부분들 가르쳐주면요. 유권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규제가 규제를 풀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있지 않습니까 푸는 규제보다 만들어지는 새로운 규제가 더 많은 국가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럼 투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공유경제 플랫폼이 모빌리티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되면 거의 초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1조 원 넘는 비상장 기업 우리가 일명 유니콘이라고 하잖아요. 유니콘이 나오기가 거의 어려운 국가예요. 손으로 꼽을 정도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에 해당되는 주려 자동차에 대한 공유 모델은 엄두를 못 내고 있고 도리어 전동킥보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우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동킥보드 문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 정부의 제도적 법적으로 선진형으로 지금 안차게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로 다녀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것도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행 지금 시점으로 볼 때는 17세 이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면허 취득 을 해서 운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속하는 것 한 명도 있는데 단속 근거가 없다 보니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는 차도만 다녀야 돼요. 그런데 열대면 열대가 보드 위에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헬멧에 대한 것들도 없고 도로 타고 있다가 접촉 사고 나면 한 방에 죽습니다. 그래서 보드 위에 가는 건 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없고 옆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차도로 달려야 하지만 주우라는 얘기에 똑같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한강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타고 다니지도 못하는 걸로 알고 그런데 못 타고 있는데 이미 진입을 하고 있고요. 12월 10일부터 두 가지가 크게 풀려요. 17세 세상의 원동기장치 면허가 아니라 13세 이상이면 자전거 가 똑같이 13세 이상이면 헬멧 안 써도 그냥 다녀도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라임같이 전동킥보드 공유 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인데 여기 에서는 다음 달 12월 10일부터 풀리는 예를 들어서 13세 이상 이렇게 풀리는 거 수용을 안 하겠다. 그래서 기존 과 똑같이 18세 이상이 교육받은 사람만 라임을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을 사진찍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18세 이상의 성인이 아니면 아예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12월 11일에 풀리는 게 또 한 가지가 자전거 전용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진입을 하고 있고 또 이것도 자전거 하고 조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전동킥보드라는 건 구조적으로 바퀴가 적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좌우로 마음대로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빌리티 수단하고 부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전동킥보드는 다른 어떤 모빌리티 수단에 비해서 굉장히 난제를 가지고 있다. 단점을 갖고 있다.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거기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예전에 한 3년 전에 파리라든지 뉴욕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산같이 쏴놓은 거예요. 아무 데나 버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다치고 뭐 별일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쓰레기 같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나서 법적으로 규제도 가고 압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 되어 있고 .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확대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법적인 것들도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키콩이나 고고싱 싱싱 등등 해 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군수업체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큰 데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제사를 깎아먹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그리고 정부의 어떤 법적인 규제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 이 큰 사업 모델이 퍼스널 모빌리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적인 걸 뭔가 뽑아내려고 해도 지금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킥보드라든가 자전거. 그런데 요즘에 자전거도 앱으로 빌려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고 카카오에서도 그걸 출시 했고 기존의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전국 모델 중에서 성공한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가 비접촉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를 하고 있고 남한의 안전한 이동수단에 대한 욕구 또 운동할 때도 안전하게 운동하고 그렇게 강화되면서 자전거가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도 기존의 자전거 시장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굉장히 많이 급증 을 해서 전문 인력 라이더들도 굉장히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모델에 대한 자전거 모델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 그만큼 이용 용도도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남한의 안전한 이동수단 안전한 운동 거리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이제 친구 남녀가 하나씩 빌려서 타는 경우도 많고 아까 그런데 전동 킥보드 같은 데는 남녀가 둘이서 1인당 하나씩 타야 되지. 전동 킥보드 구조적으로 단점이 있다 그랬는데 두 명이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 가끔 이따로 부럽던데요. 남자가 여자 앞에 사고 나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있던 한 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도 아마 아실 거예요. 건설 기계 아마 호크레인인가 지나가던 것하고 삼거리에서 자전거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하고 부닥치면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명씩 사망할 정도고 수백 건의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관련 업체가 급증 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다. 사업 가능성이 있지만 실지로 모델 정립이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앞서 우버 얘기를 살짝 했는데요. 우버 리프트 등 순차 공유업체의 약진이 미래 모빌리티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미래의 먹거리는 크게 나눠서 전기차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 친환경차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볼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뭉쳐서 실제로 애프터마켓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유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카쉐어링이나 라이드쉐어링 같이 우버나 리프트라든지 아까 그랩 이런 거 각 지역마다 또 인도도 그렇고 세계적인 차량 공유업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감을 상당히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한 갖고 싶은 소유 욕구보다도 차를 일종의 이동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소유를 안 하고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된다. 그게 바로 공유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의 측면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런 공유모델 에 대한 확산은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양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런 우버나 리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단순하게 차량 공유 만에서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류가 포함이 되고요. 또 금융이 포함이 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물류 쪽에는 배달에 대한 것들 또 무인 택배 같은 거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이죠. 이런 것까지 믹서 되면서 다양한 모델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 같은 거 보면 웬만한 자동차 글로벌 제작사보다 도 주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대신 아까 전동킥보드 국내에서 굉장히 합정여행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너도 나도 다 머리 뒤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차량 공유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커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규제 일본도 또 타다 모델도 죽일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우버가 국내에서 진출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다 대표님이 교수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울면서 저도 알긴 알 죠. 잘합니다. 잘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묘미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하면 미래의 먹거리 를 좀 더 키우면서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또 택시업계 쪽도 모델 을 만들어주고 이쪽도 주면서 서로가 싸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큼 갈 것이냐 결국은 언제 순간에 열리면서 다 외국에 먹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 이 외국에서는 이미 입증되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에 맞는 모빌리티 이동수단 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열리는 순간 이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국내 스타트업은 거의 불가능하죠. 또 대한민국에 또 어떤 여지가 있을 때 또 해외에서 로비스트 또 한국에 보내서 딱 해 가지고 국내 스타트업들은 이제 시작도 못했는데 로비스트에 의해서 또 들어오고 남조진만 하고 그럼요. 한방에 일명의 스타트업 자체가 골목상껏 비슷하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유 모델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확장 가능성이 무한대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유는 사람이 여러 명이 옮겨 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무인 개념으로 또 다양한 물류 개념으로 또 이동수단의 모빌리티가 예전에는 카미클 오토라는 자동차를 썼는데 미래는 다 모빌리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 국회의원 분 중에 좀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좀 밀어붙이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있어도 좀 안타깝죠. 힘도 약한 부분도 있고 생각을 가져도 당의 의견에 의해서 묵살되는 경우는 보통 초선 의원들이 이런 그렇죠. 의지는 갖고 나오지만 휩쓸려 버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로비라든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이런 규제 일변도 가 아직도 범용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나 미래의 먹거리는 분명한 것이 모빌리티 개념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이런 모델도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직장 갈 때 집에서 나와서 주차장이 좀 멀다. 그러면 전통 킥보드 타고 차까지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퍼스트 마일 모빌리티 라고 해요. 1마일을 이동수단을 뭘 쓰느냐. 그다음에 직장 도착해서 올라가는데 실제로 주차장과 거리가 있다. 그러면 역시 차에서 전동 킥보드라든지 전동 휠 같은 퍼슬러 모빌리티를 꺼내서 타고 자기 직장 사무실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죠. 교수님이 말씀 주시는 게 구구절절 또 공감도 되고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방송을 우리 시청 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는 뭔데라는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모빌리티 그리고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 모빌리티에만 투자되는 이런 우버라든가 리프트라든가 또 중국의 디디추싱 성장성이 무섭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런 데만 투자하는 etf가 전 세계에 상장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같은 거 하실 때는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예전에 지금 다양한 분야 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유경제 모델은 세계적인 모델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엎어지거나 합정연행 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 큰 회사에 투자하는 게 그렇죠. 큰 회사가 그나마 낫죠. 그리고 모델 자체가 다양성이 있게 커지면서 입증이 된 부분들이고 또 해외에 투자할 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주식 사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니콜라 모터스 같은 경우에 수도트럭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게 폭로가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회장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니콜라 모터스에 투자한 금액이 8천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도 한 1500억 여 원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유에 대한 것들은 투자하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다 같은 데는 국내 같은 데는 규제 일변도고 또 법의 어떤 규제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나동그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잘 보시면서 모델 자체를 좀 다양성 있게 키우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좀 아까 dd투싱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dd투싱 하면 중국에서 중국의 우버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있고 이번에 홍콩으로 상장하는 이런 걸 추진을 해요. 그다음에 뉴욕 상장까지 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버와는 경쟁력을 어떻게 보고 싶어요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각국에서요 부닥치고 있어요. 브라질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우버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우버가 이제 브라질 시장에 dd투싱이 진행을 하면서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브라질 멕시코 일본 호주 등등 이미 dd투싱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진출을 우버나 아니면 우버하고 합작사 형태로 이미 해당되는 국가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싸워서 그런데 이제 dd투싱도 한 2년 전에 굉장히 큰 난관이 한 번 있었죠. 예를 들어서 차를 셰어 카쉐어링을 하는데 여성 고객이 성폭행인가를 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일들이 우버에서도 엄청 많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기사분들의 신분을 좀 더 신용도에 대한 것들 또 청년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클리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카쉐어링 라이드 셰어링 쪽은 그런 부분에 잘못하면 취약한 부분이 고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 그래서 아까 제가 타다 모델 같은 경우가 한국형 모델로 이런 우버도 아니면서 믹서시킨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강조한 게 뭐냐 면 여성 고객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게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어떤 성향이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신뢰성이 높으면서 회원 수가 200만 명이 넘은 수도권 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0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3000대까지 늘리다가 이제 그게 안 됐잖아요 실패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모델들이 각 국가에서 그날의 특성에 맞춰서 모디파이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버 같은 게 해당 국가 진출할 때 우버코리아 우버 이런 식으로 지사를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해당 기업하고 그 나라에 있는 중견기업하고 합작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많이 고려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이런 모델들 보게 되면 투자할 때 저런 기업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합정연행의 가능성 굉장히 적죠. 큰 데일수록 안정성은 좁지만 올라가는 비용 에 대한 상승속도는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중장기제로 보는 것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워낙 이제 그런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합정연행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모델 중에서 자전거 모델이 있죠. 이게 지자체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성공을 했는데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바이크라든지 오퍼 이런 모델들은 다 망했거든요. 굉장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업 모델을 확산을 시켰지만 수익에 대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크고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 같은 데 모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전거 공유업체인데 자전거가 수백 대 수천 대씩이 있죠. 패기다 되다시피 해서 막 쌓여있는 거예요. 수고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데 관리비용 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 반해서 회비로 들어간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모델에 대한 것들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유모델에 대한 것들은 자동차나 자전거나 전동킥보 거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어떤 모델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국내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수님 제가 풀어야 할 내용이지만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모빌리티의 공유운제 플랫폼이 글로벌 회사에서 상장된 회사들도 있고 그런 etf도 있으니까 투자를 해도 미래 전망이 밝다. 네. 미래 전망은 큰 그림으로 와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주춤한 부분은 분명히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이제 남한 안전한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여러 사람이 쓰던 걸 내가 쓰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도 규제 1비원대의 국가인데 원래 공유보다 소유효과가 경제에 강한 국가예요. 그래서 소비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소유가 경제에 강해요. 특히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특히 나이를 들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소유효과가. 젊은 층들은 좀 틀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까지 오다 보니까 공유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주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러나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는 건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유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모든 물류에 대한 것들 또 지금 레벨 2.5 레벨 3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개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결국은 무인 택배 무인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범용화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유 모델에 대한 다양성은 더욱 다양화되고 그 해당 국가의 특성을 고려를 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야별로는 잘 보셔야 된다. 지금 현재 그러면 코로나가 창궐된 이후 지금 1년이 넘어가는 방향 인데 좀 우버라든가 코로나의 일단 타격은 일단 받은 거죠 그렇죠. 받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각 국가별로 대한민국 같은 데는 코로나 어느 정도 제어를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노력을 하고 있어서 봉쇄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봉쇄가 많다 보니까 이동을 못 해요.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택배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분야별로 공유에 대한 것들이 물류 쪽이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요새 일반 공유업체들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 모델들은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접어지고 도리어 물류라든지 좀 더 다양한 다른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어서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이 공유 모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프트도 제가 알기로는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버 처럼 쫙 가는 게 아니고 리프트 는 상장하고 나서 좀 밀렸다고 우버가 한 60 70% 다 점유율이 그러면 리프트는 한 20 몇 퍼센트니까 한 3분의 4분의 1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리프트도 적은 기업 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기업인데 우버가 그만큼 거대한 기업이죠. 그게 우버의 한 4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규모 자체. 그런데 이 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모델을 특화시키면서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로 인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앱을 통해서 차를 부르는 모델들 같은 건 좀 더 다양성 있게 그 나라의 특성에 맞춰서 변형을 시키는 이런 모델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교수님과 한 수십 분을 말씀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우버 차트를 좀 예전에 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들어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한데 최근에 봤을 때는 좀 매집을 제 생각에는 길게 3에서 6개월 정도 정액 적립식으로 한 100만 원씩 꼬박 꼬박 넣어보시면 아마 좋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의 공유경제 플랫폼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수님이 열심히 뛰어주시면 저는 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정부에다 정책적인 또 네거티브 정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교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는 정책 담당자가 많은가요 아니면 그냥 들어주는 척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스탠스가 골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골골이 있는데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가 일단은 반복을 해서 계란을 바위에다 치더라도 반복해서 치면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뭐하고 있느냐 실수로 피해는 큰데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주변에 보시면 보드 위에 전동킥보다 너부러져 있는 것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 법적 구속력을 통해서 강화되니까 이게 이제 기업의 활성화 에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코로나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뭐 10년 단위로 해서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온다 그러기 때문에 언택지 비즈니스 모델은 강화되는 게 확실한 부분이고요. 설사 진화들에도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공유 모델에 대한 것들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동안은 주춤 하지만 또 주가는 저가로 뚝 떨어지잖아요 . 그래서 떨어지는 시점을 통해서 그 시점에서 한 2 3년 길게 보면 확장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절호의 기회고 사실 코로나가 이제 약간 독감 수준의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질 것 같고 백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우버라든가 리프트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이제 디디추싱 이런 회사들이 또 상장 안 된 회사도 있고 상장 된 회사들이 있는데 좀 모아가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리고 우버 주식은 일반 모빌리티 공유업 업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건 꿈의 주식이다 이미 그 레벨을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런 아마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도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많다가 합정연행이 되면서 큰 거 글로벌 기업 개념 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도 분야별로 모빌리티가 종류마다 다 틀리잖아요. 아까 자전거 공유 모델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차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어느 순간에 합정연행 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큰 기업들은 합정연행을 통해서 다 흡수통합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 이어 보시면 분야별로 또 대한민국의 현황 아직은 지금 쉽지 않다라는 것. 그러나 또 코로나가 주는 어떤 요새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도래 기회가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마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일회성이 쉽지 않대요. 일회 만 맞으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독감식으로 매년 1 2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최근에 또 독감 또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확인된 바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백신 나오더라도 미국인의 3분의 1이 안 맞겠다 그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백신 나오더라도 과연 신뢰성이 얼마큼 되는지. 아마 정부에서도 곤혹스러운 게 좀 있죠. 정부에서도 발표했다 시피 고령자가 하루에 한 560여 명 분이 돌아가시니까 그 부분의 3분의 1 정도가 백신을 맞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공통 분모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백신 맞았다고 사망했다고 볼 수 게 어렵거든요. 코로나 확진 환자를 예를 들면 독감 확진 환자라고 해 가지고 막 검사에서 했으면 아마 수치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감의 위험성 또 혹이 이제 코로나가 겹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연세 드신 분 일수록 더더욱 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벌써 3 4주 전에 맞았으니까 초기 에요. 아무튼 오늘 교수님 모빌리티 공유업체와 관련돼서 많은 투자 인사이트 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또 뵀나요 아니면 네. 뵈어야지. 다음 주에 또 뵙고 또 교수님이 점심때 밥 먹자 그러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